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많이 아프지 않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후 좋은 저녁이에요 S11 뭐하고 계셨어요? 근데 진짜 화면에 더 새빨갛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우와 대박 진짜 화면에 고양이 두 마리 안녕하세요 2조합은 처음이죠 여러분 안그만 고양이와 아호가 만났습니다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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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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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브이앱으로 이렇게 빨간머리로 브이앱한건 처음이에요 그죠? 응 그죠? 그래서 저 처음인가? 네 처음이에요 보니까 처음이더라구요 마지막으로 셜린언니랑 지호언니랑 이렇게 세 명이서 검정머리였을 때 마지막이었어 흠흠흠흠흠 해주세요 닫아줘요 내 마음을 작동 내 마음을 작동 내 마음을 작동 이거 누구야 진이야 나 혜원인데 우리 컴백곡 뭐였지? 네? 진짜? 진짜? 진짜 혜원이면 대박인데? 아니 컴백하기 브이앱이 뭐예요? 아 맞다 저번에 인스타 라이브 이 세계였어 인별 라이브 때 이 세계였어 하지만 브이앱은 처음이라구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사실 더 빨개졌어요 사실은 응 완전 쨍한 색깔 저는 갈색깔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다시 한번 색깔이 빨아놨어 한번 더 진하게 할 것 같아요 머리 색깔은 빛받아서 더 발라보는 것도 있고 와 진짜 갈색으로 나온다 응 바로 여기 정통으로 응 빛이 있어가지고 또 갈색처럼 보이니요 여기요 아 우리 다 염색 잘 어울린대요 감사합니다 굿 여러분 TMI 하나 말하려자면 머리를 감을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W 때도 그래요 그래서 옷 만약에 하얀색을 입으면 다 물들어가지고 여기 카라가 넥 카라 부분이 조금 빨갛게 물들는데 그래도 뭐 오늘은 땀 안 흘리니까 괜찮아요 저 하얀색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연습할 때 하얀색 옷 많이 못 입어서 좀 아쉬워요 흠 흠 규진이 머리에서 피가? 아니에요 피 아니라고요 규진이 멤버 언니들 뭐라고 저장했어? 이거 연락처요? 저는 다 뭐지? 다 다 이렇게 똑같이 해놨는데 잠시만요 다 뭐 윤진 언니면 최윤진 언니 빨간 하트 김지우 언니 빨간 하트 오해원 언니 빨간 하트 배신솔 언니 빨간 하트 솔리나 언니 빨간 하트 릴리 언니 빨간 하트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그냥 이렇게 똑같이 누가 자꾸 장난치네 이번에 베이가 나왔네 베이 진짜? 지니야 나 베이인데 우리 신곡 노래 이름 뭐였지? 진짜? 이거 진짜 언니들 언니들 딱 아니에요? 전 언니들 뜬 거 아니야? 믹스 해왔 돼 에이 귀신이 머리에 불이 났는데 물 좀 주실래요? 뭐야? 근데 닉네임은 다르죠? 에이 그러면은 앤서들이 다 장난치는 거 같아요 깜짝아 깜짝아 네 여기 회사에요 지니언니 나 귀신인데 우리 신곡 후렴한 거 뭐였지? 지니언니 나 귀신인데 우리 신곡 후렴한 거 뭐였지? 어 난 한번도 이런 거 보낸 적이 없는데 근데 한번도 댓글 써본 적이 없는데 앤서분들이 지금 제 머리 토마토 같다 그러고 제 머리 딸기 같다 그러시고 제 머리 사과 같다 그러시고 아주 채소 과일 다 나왔네요 데티야 이거 에이 블룩 액 이래라 야 에이 cry 이게 뭐가 있나요? 꽃? 꽃 같은 게 있어요 꽃 약간 유리모양 유리로 된 꽃 뭐 같아요 꽃 모양 유리 자세히 보니까 진이야 이번에 MBTI 새로 나온 거 해봤어? 저 해봤거든요 여러분 저도 해봤어요 저 먼저 할게요 저는 저는 ESFJ였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니 이게 뭐 질문이 바뀌었는데 저는 다 똑같더라구요 근데 저는 ESFJ 좋아요 저는 바뀐 사람이 많더라구요 이번에 질문이 바뀌고 했는데 충격적인 조금 예상하셨을 그거일 수도 있는데 I가 나왔어요 여러분 ISFJ 뭐였지? ISFP? ISFP? ISFP ISFP 아니 이거 저희 짤 많잖아요 이랑 아이 차이 거기에 윤지연언니가 되게 윤지연언니랑 아이 같았어 약간 이들의 행동과 아이 딱 이 두 명이 저희 나머지 나머지 이랑 정말 정말 다르더라구요 저희 다 윤지연언니는 무조건 아니다 이렇게 계산했는데 언니가 계속 부정하는거에요 그래서 그래서 저 윤아랑 다른데요? MBTI? 뭐지? 나 잠깐만 근데 윤아님은 ISF 맞아 어? 잠시만 INFP언니에요? 어? 맞는데? 나? ISFP 짱! 윤아가 INFP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윤지연언니 ISFP인데 뭐지? IFP 똑같나봐요 진짜? 아닌가? 저 뭐한가 향이라나 여기는? 뭐지? 뭐지? 어 뭐야 똑같네 그럼? 그런가봐요 응 응 나도 방금 알았어 어? 헉 헉 헉 헉 헉 음 음 윤아가 이번에 ISFP랑 ISTP 이렇게 나왔네 아 진짜? 오 대박 이거 여러분 이거 이거 필터 때문에 더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 실제로는 이렇게 쨍하진 않아요 응 네 그죠 근데 진짜 제가 화면에 봐도 너무너무 너무너무 새빨간 토마토 같아요 먹쟁이 토마토 친교장 먹쟁이 토마토 친교장 먹쟁이 토마토 친교장 먹쟁이 토마토 친교장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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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댓글을 봤어요 간장 공장 공장장은 장공장장 된장 공장 공장장은 간공장장이라 이거 할 수 있냐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공장 공장 공장장 공장장 공장장으로 우리가 이따가 한번 해봐야겠다 아니 여리올 선미 선배님의 여리올라이 안무 알아요? 제가 같이 쳐달래요 어? 이 엉덩이 이렇게 굉장히 돌리게 되는 거 같아요 여리올 여리올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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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르라 오르라 랄라라라라 나요 여리올라요 저 진짜 너무 좋아해요 약간 제 정수리여서 빛나는 거 같아요 지금 정수리요? 언니 빛이 어떻게 좀 땡겨야 되나? 정통으로 제 머리에 빛이 아니요 나쁘지 않아요 아주 되게 머릿결 좋아보여 오우 언니 진짜 머릿결 좋아보여 오늘 약간 머리가 하지만 머리를 제가 좀 하트 말상에 펴서 그나마 좀 찰랑찰랑 하게 보일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지금 잇지 선배님의 신곡 댓글이 많으신데요 당연히 저희 진짜 자주 듣고 있어요 진짜 매일매일 듣고 있어요 누가 저 머리 번개 맞은 거 아니냐고요? 네? 왜요? 너무해 완전 괜찮은데? 차분한데 오늘 완전 그냥 차분한데? 이 정도면 정말 양호한 상태인데 맞아요 제가 오늘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정리해야 되겠어 누구야 나 정리할 거야 머리 저 코 그만 만지라고요? 코 빨개진다고요? 아 코가 이게 코끝이 너무 간지러워요 이게 약간 약간 여기 겉에 있잖아요 코 꾸어 말고 겉에가 제가 좀 자주 간지러운 거 같아요 비염 때문인가? 그런 거 같은데 아무튼 네 최대한 자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머리카락 좀 머리 이렇게 누가 김치 케이크 vs 나또 케이크 와우 저는 김치요 저는 둘 다 싫어요 아니 하나만 골라봐요 하나만 아 둘 다 싫은데 진짜? 김치 너무 좋아 김치 김치 케이크와 나또 케이크 저는 안 먹을게요 아니요 저는 둘 중에 하나 꼭 골라야 되냐면 김치 무조건 김치 저는 김치를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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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맛도는 되게 네 안 먹어요 진규의 사투리 억양으로 말해 제가 진솔언니와 윤진언니한테 옮은 거 같아요 진짜 이건 어쩔 수 없어 같이 사는 이상 그냥 이게 저희 다 진짜 다 사투리를 써요 릴리언니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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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중간중간 보면은 진짜 사투리가 꼭 있어요 이게 저희 다 고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사투리를 빨리 고치겠습니다 여러분 아 왜요? 고치지 마요 전 사투리 좋단 말이에요 싫어요 안 돼요 저 눈썹 없는 거 같다고요? 눈썹 잘 보이는데 보이세요 저 눈썹 있는데요 배워봐요 약간 사실 눈썹도 염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연해 보이나봐요 약간 어 어떤 사투리 잘 좋아하는데요 저거 진이 사투리 할 때마다 귀여워서 입꼬리 올라가요 고치지마 유유 아시겠죠? 언니의 사투리를 좋아하는 애써는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누가 내 머리 김치색이래? 너무해 백색이니? 누가 귀신이 지니 머리 흡수했나봐 아 그거 본 것 같아 좀 진하게 흡수했어요 아니 누구야? 누가 베이야 쿨톤 뭐야? 이거 누구야? 베이야 쿨톤 뭐야? 진이 여기 베이 없거든요? 누구야? 에? 누구야? 뭐야 뭐야? 누구야? 아니 누가 100명의 설륜언니 5월 180cm 키에 설륜언니 하셨는데요 당연히 180cm 설륜언니 저도 180cm 설륜언니 100명 설륜언니? 너무 많은데? 아 잠깐 베이 귀신설 베이 어딨어? 베이 어딨어? 베이 어딨어 여기? 베이 언니 보이세요 혹시? 누구야 누구야 안녕개비 불러달라고요? 내 파트 내 파트가 잠시만 잠시만 아 꼬박에 비해 매직하우스 왼쪽을 꺼고 오른쪽을 꺼고 마음대로 바꿔 머리 모양 우지개 안나수 고양이 풍성 양타스틱 양냥타스틱 양지김이 레츠 로그 누가 성냥개미를 해 재미없어 아 진짜요? 아 재미없어 진짜? 나 너무 재밌는데 나 왜 이렇게 좋지 이런 드립이 안녕개비 어서와 매직하우스 저요? 왜? 아니 네 누가 제 파트도 불러달라고 해서요 아까 귀디가 많이 들어갔어요 맞아요 제가 불렀어요 어디였더라? 왼쪽을 꺼고 오른쪽을 꺼고 마음대로 바꿔 머리 모양 레츠 무브 이건가 가사? 무지개 은하수 고양이 풍성 자 봐봐 난 카스틱 움직이네 이거 알았어요 움직이네 나 나 레츠 무브 이건 줄 알았어요 가사 어디서 나오는 거잖아 레츠 무브 흐흐흐 누.. 잠깐만 누가 오늘 앙고랑 햄스터가 켰네? 저 햄스터에요? 윤진아님 햄스터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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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 내 생일 때 그 내가 호랑이 그렸는데 누군가가 먼저 햄스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햄스터 햄스터 하셔 진짜요? 아니요 햄스터 안내봤어요 햄스터는 지우언니죠 지우 햄스터 플러스 강아지 플러스 토끼 토끼 플러스 또리스 다람쥐 아아 다람쥐 진짜 많다 어 휘파람 휘파람 할 수 있네요 너무 그냥 보이는 댓글 읽고 있거든요 맞아요 둘이 이번에 룸메잖아 응 맞아 룸메 썰 플러스죠 어? 룸메 썰 플러스 룸메 썰? 우리 썰이 딱히 뭐가 있지? 뭐가 있을까요? 저희 근데 생각보다 요즘에 숙소가 너무 조용해서 맞아요 딱히 할게요 맞아요 TMI TMI 뭐가 있을까? 우리 룸메 TMI가 음 음 뭐 딱히 지금 생각만 하는 건 없는데 곧 곧도 생기지 않을까요? 저희 밖인지 한 달 됐나? 한 달? 한 달 조금 나거나 아무튼 아직 네 1, 2개월밖에 안 돼서 조금 더 네 나중에도 생기겠죠? 생기면 알려드릴게요 생기면 알려드릴게요 우영우 재밌죠? 저 봐요 저도요 저도요 저 최근에 최근에 혜원 언니의 그 혜원의 추천으로 같이 보게 됐는데 와 너무 재밌어요 진짜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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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진 진진 맞아 진진 포니테일을 해줘? 한 번도 한 적 없나나? 포니테일? 언니요? 포니테일 나는 혼자 숙소에서만 한 것만 봤지 약간 활동하면서 회사만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게 포니테일 아닌가? 저희 포토북 그때 저 머리 한 묶음을 이렇게 딱 묶었었는데 포토북? 포토북 때 그 영상 홀라우 때 머리 한 묶음을 이렇게 아 그랬었나? 근데 진짜 없었어 포니테일 한 그게 포니테일 궁금하다고요? 포니테일 언니 똥머리도 보고 싶대요 언니 가끔 숙소에서 포니테일이랑 똥머리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저 언니 머리 웃고 똥머리 하는 거 좋아요 저 똥머리 할 수 있어요 지금 지금? 지금 한 번 변신하고 오실래요? 네 자 똥머리 웃지 마요 여러분 보고 이게 무슨 똥머리냐면서 하지 마세요 밑으로 똥머리? 밑으로는 똥머리가 아니지 아니야 똥머리야 이거 위로 위로 해야 이게 근데 지금 밑으로 똥머리 진짜 거의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위로 똥머리도 많이 하는데 지금 윗머리 진짜 많이 하고 다녀 숙소해서 에이 나중에 언니 위로 묶은 건 꼭 보여줘야 해요 자 웃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 왜 이렇게 이 머리 지금? 뒤에 보여줘요 언니 똥이 되게 언니 똥이 되게 귀여워요 이렇게 한 손에 이거 똥머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왜 다 웃어? 누가 지니 머리에 똥 쌌어? 아 근데 언니 똥 진짜 너무 귀여워 제가 항상 언니 똥 진짜 너무너무 귀엽고 작다고 놀리거든요 맞아요 약간 작고 소중해 이런 느낌 누구야? 사극 여주인공 같대요 아머 감사합니다 더듬이가 너무 매력적이래요 누구야? 아니 더듬이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물결 물결 감사합니다 제가 더듬이 저희 지금 우리 둘 다 더듬이 똑같이 한 거야 했죠 저 이거 더듬이 지금 앞머리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떡해 앞머리 잔머리가 이렇게 생겨버려 엄청 많이 생겼어요 앞머리 주먹밥 같애 한복 입어야 될 것 같애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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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앞머리다 앞머리 같애 응 진짜 더듬 이즈 더듬 더듬 더듬더듬 더듬지 헐 헐 헐 언니 진짜 앞머리 느낌 신기하다 다르다 우와 진짜 앞머리 자른 것 같애 그니깐 우와 신기하다 여러분 제가 너무 신기해요 우와 우와 앞머리 이즈언니 어때요 약간 마음에 드는 것 같애 나 하지만 나는 우리 앱믹스 릴리언니 앞머리 잘 어울리고 나머지는 뭔가 깐 머리가 더 좋아요 나는 근데 릴리언니 정말 앞머리 너무 풀룩 너무 잘 어울려 맞아 이재균 이재균 나 지금 적응 안돼 누구세요 약간 이제 다시 돌아왔나 바로 앞머리 여러분 어때요 저 앞머리 저도 앞머리 만들고 싶어요 진짜 근데 관리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애요 음 진짜 많은 앤스 여러분들이 진짜 제일 얼른 컴백 컴백 얘기가 정말 많으시네요 맞아 아 너무해 누가 앞머리 잡초 같애 잡초 어 아 근데 이 정도 양은 약간 시썰어뱅도 약간 시썰어뱅도 약간 시썰어뱅도 약간 시썰어뱅도 약간 시썰어뱅도 더 없는 느낌 아 아 근데 이 정도 양은 누구야 잡초 저 지금 머리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쌍둥이 같대요 쌍둥이 같대요 더듬.. 더듬지 더듬이지 더듬이지 제가 입은게 처음이거든요 여러분 저도 사실 초등학교 때 시썰어뱅을 정말 하고싶었던 적이 있었어서 한번 해봤는데 저는 정말 안올리는 것 같애요 진짜 어 휘파람으로 오오 보일 수 있네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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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히힣힣힣uff 히힣힣 히힣힣힣힣힣힣힣힣힣힣 엘리이스가 허리바라 말아봅니다 해주세요 소리가 안나와안나?? 오오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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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누가 뱀 나오는데? 아 진짜 웃기다 어 또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댓글이 있었어 이거 어때요? 경찰청...청창...청창...컴...청...청...청...청... 아 잠깐만 진이 머리에 감자튀김처럼 보인다 아니 잠깐만 누구야? 감튀요? 아니 아까 누가 더듬이끼리 묶어달라고 아 진짜 너무해 나 이런 댓글 너무 재밌어 아 진짜 앤서 여러분 진짜 내가 상사하지도 못하는 댓글 남겨서 너무 웃긴다니까 더듬이가 4개 갔대 오케이 더듬이요? 내 얘기에요 지우님 빨먹 계속 해줘요 지우? 지우님? 저는 규진이요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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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다시 올리세요 빠른 수정 부탁드릴게요 근데 진짜 저희는 정말 달맛떠고 생각해보자 한 번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약간 저희도 저희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은 거예요 저희가 연습실에서 거울을 보고 있는데 딱 거울로 저희 서로 눈을 맞췄어요 근데 지우 언니가 우리 왜 이렇게 닮았냐? 이러면서 엄청 같은 표정 똑같이 하면서 진짜 웃었었어요 최근에 최근에 진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아니 누가 자꾸 안경을 만들어보래 앞머리로 앞머리로? 안경 만들기 가능? 좀 짧지 않나? 어떻게 만들어요 안경? 되네 뭐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왜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어요 뿅 어 이거 이상해요 앞머리 앞머리 누가 그랬어 나한테 너 머리 비 맞았냐고 지금 진이 머리 비 맞은 것 같다고 내가 약간 빨간색을 안겨가니까 조금 이상하다 흐흑 맞아요 여러분 최근에 어느 이제 치킨집에서 프랜차이즈점에서 저 민트초코 소스가 나왔잖아요 저 그거 지금 드셔먹어봤냐고 댓글이 나왔는데 저 너무 궁금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짜 나중에 꼭 먹어볼게요 먹어보고 후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줘요 고개를 들어 좀 빨리 봐요 지금이에요 얼굴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니 저 앞머리씨 왜 이렇게 더 어린 것 같지? 더 어려보인다 진짜 아하 상큼해 어 야매치 해달래요 저 요즘에 메뉴 추천을 조금 많이 못했는데 죄송해요 지금 뭔가 최근에 딱 떠오르는 음식이 잘 생각이 안났어요 왜냐면 진짜 앤서분들에게 정말 오늘 같은 날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하면은 앤서야 여러분들의 입맛에 딱 이렇게 저격되게 고를 수 있을까 정말 항상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즘엔 조금 네 네 열심히 다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매추 그래서 오늘 야매추 어떤거 할래요? 저희 같이 정해요 야식 메뉴 추천 빠질 수 없죠 오늘 이렇게 브이로그를 쓰는데 음 저는 사실 오늘 음 곱창을 곱창이랑 막창이랑 이렇게 세트로 구워서 먹고 그다음에 곱창전골을 이렇게 탁 해서 우동 넣어서 탁 먹고 싶어요 곱창 그 했던거에 그 볶음밥 곱창 곱창기름 있잖아요 곱창 대창 기름으로 이제 볶음밥 만들어보면 정말 맛있잖아요 부추랑 마늘 김가루 참기름 맛있겠다 닭발 저 닭발 진짜 좋아해요 닭발 닭발 또 저 닭발 진짜 태어나서 딱 한번 먹어봤어요 맞아요 근데 맛있었어 여러분 곱창 아니면 족발 족발의 그 막국수 그래요 우리 우리 베이 언니가 사랑하는 좋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근데 지금 가로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떤 앤서분이 게임하고 있네요 게임하고 있네요 아니에요 게임해야지 우리 우리는 앤서분들의 댓글을 열심히 보인답니다 맞아요 진짜 열심히 보고 있어요 다 읽어 지켜보고 있어요 놓치지 않으려고 떡 떡 떡은 어떤거 좋아하냐고 떡? 와 나 떡 진짜 좋아 떡 진짜 좋아 제가 일단 언니 어떤 떡 좋아해요? 저는요 바람떡 절편 그 다음에 꿀떡 그 다음에 꿀떡 인절미 밥알찹쌀떡 이런것도 좋아하고요 호박찹떡 이런것도 좋아하고요 호박찹떡 이런것도 진짜 좋아하고요 호박찹떡 절편 인절미 흑임자도 너무 좋아하고 진짜 찰떡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그리고 진짜 그 뭐지 술떡도 좋아하고 망개떡 대구 꿀떡도 진짜 너무 좋아해요 다 너무 진짜 다 맛있어 근데 그 떡은 진짜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약간 백설기는 조금 안좋아하는 것 같아요 백설기가 네 백설기 빼고는 진짜 정말 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가래떡 응 응 너무 좋아 꿀찍아 저는 가래떡 구워먹는 것보다 후라이팬에 구워서 바삭하게 먹는 것보다 제가 간다운 부드럽고 쫄깃한게 맛이 저 더 좋아요 정말로 훨씬 진짜 그게 그렇게 간절하게 말할 일이야 저한테는 떡이 그런 존재입니다 너무 지금 그 떡의 식감과 맛을 상상했거든요 이렇게 네 어 지니 규진이는 앤서가 다른 아이돌 깻잎 떼주면 어떨 것 같아? 깻잎 논쟁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근데 그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죠 깻잎 깻잎 절대 안돼요 저는 안 돼요 앤서 어디? 그냥 다른 아이돌한테 가는 것부터가 안 돼요 안 돼요 애초에 만날 일이 있나? 이렇게 에? 에? 말해봐요 앤서 왜 만나요? 왜 만나서 같이 고기 먹어요? 헐 고기야 게다가 고기 먹으려고 고기집에 깻잎 짱아찌가 있잖아요 그치 왜 고기를 먹을 일이 있지? 다른 에? 해명해봐요 먹어 절대 못 가 안 돼요 앤서 안 돼요 무슨 고기 좋아하냐고 하시는데 전 고기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다 좋아해요 이렇게 세 가지 양고기는 많이 접해보지 못했어요 한번도 저 양고기 안 보는 것 같아요 저 양고치 한두 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또 맛있긴 했어요 고기 무슨 부위 좋아해? 고기 돼지고기? 돼지고기 조겹살 황정살 황정살 좋지 황정살 진짜 황정살 황정살 진짜 맛있어요 그래요 황정살 맛있어 저 돼지 껍데기 좋아해요 돼지 껍데기 다 너무 좋아해요 돼지 껍데기에 콩가루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지 상상했어 그 식감과 그 고소한 맛 그리고 그 기름지고 바삭하고 쫄깃한 그 식감을 상상했어 너무 맛있겠다 돼지 껍데기를 사랑해요 맞아 인정이 진짜 식감 좋은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막 꼬들꼬들하고 꼬막 이런 거는요 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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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개 아니야? 꼬막도 꼬막 좋은데 아 잠깐만 나 말 잘못했다 약간 해삼 말미잘 말미잘 말미잘? 나도 말미잘 먹으래요 대박 맛있어요 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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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삼은 맛있지 약간 뭔가 꾸덕꾸덕거려는 식감 있지 않아요? 맞아 멍게 멍게 이런 거든요 멍게 멍게도 더 맛있는데 멍게 최애는 아니에요 계속 맛있죠 저는 그런 거 진짜 다 못 먹어요 한 번도 안 먹어봤을 것 같아요 아예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한데 어 네 저는 뭔가 제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해산물은 정말 생선 새우 갑각류? 이런 거만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생선 생선 새우 네 어 컬링파이 때 쳤던 춤 기억나네요 저희 최근에 안 그래도 세 명이서 갑자기 쳐봤거든요 와 근데 동선은 사실 많이 까먹었는데 그래서 조금조금씩 중요한 안무는 다 기억나긴 하더라고요 확인 아마 눈빛 다시 이때 진짜 눈 진짜 부릅 뜨고 나왔던데 지금은 그 눈이 없어 지금은 약간 느낌이 나는데요 느낌을 잊어버렸어 밖에서 무슨 애들 소리가 들리는데 아 밖에서 다 들리나 보네 얘들아 밖에 누구냐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친구들이요 연습생님 친구들이 퇴근할 시간이라서 그런가보다 감자전 먹고 싶어요 저 요즘에 감자 약간 감자 되게 이게 갈리는데 약간 완전 갈아서 쫀득하게 파삭 쫀득하게 먹는 그거랑 완전 감자채로 해가지고 진짜 파삭하게 먹는 그게 다르더라고요 선선하시는 그게 저는 진짜 둘 다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제가 감자 자체를 너무 좋아하고 구황당한 걸 넣어버렸어 그냥 너무 다 맛있어요 맛있어 먹고 싶다 최근에 감자를 많이 안 부어서 요즘에 더 생각이 나네요 저 이제 뭐 없을게요 더듬이만 터지고 있을게요 너무 지저분해 보인다 나 누가 내 머리에 소고기 맞아 난 자꾸 보여가지고 이걸 이거 바로 진짜 빨간색 모든 거 다 나오네요 아 정말 엔소 엔소 나 감자 같대 진규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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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옛날에 진주 언니가 나한테 감자 같다고 한 거 나 아직도 기억나 진짜 감자같애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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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고 생각해요 네 홍단 감자 멋쟁이 토마토 당신이 그린 기린 그림은 당신이 그릴 수 없는 기린 그림이고 내가 안 그린 기린 그림은 당신이 잘 그린 기린 그림입니다 아 나 이거 계속 2분 댓글 계속 내 눈에 들어 아니 그니까 난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얘 자꾸 어디서 진짜? 막 읽어가지고 얘가 도대체 뭘 읽은 거지 아 누가 분낭불감자 진규장 너무 사랑스러운 말들 해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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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나 된다 나는 돼 나 대 나는 되는 것 같애 방금 아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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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되죠 여러분? 나 되는 거 같은데? 나 되는 거 같은데? 왜 왜 왜 나? 나 안보여지? 모니터링 해보고 있어 안 된다고요? 그럼 다른 쪽 돼요? 이쪽이 더 안 되는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어? 된대, 된대, 된대 근데 방금 했던 건 아니고 첫 번째로 했던 건 그나마 되는 거 같아 한쪽 눈이 소라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이런 멘트 어디서 다들 갖고 오시는 거지? 건방진규진이 vs 건빵진규진이 건빵 재미없어요, 자꾸 건빵 당연히 건빵을 준 규진이겠죠 그죠? 당연히 건빵을 준 규진이겠죠 둘이 개그코드 좀 안 맞는 거 같긴 해요 네 저는 저는 진짜 저희 멤버들이랑 다 안 맞아요 이상해요 개그코드가 혼자 맞아요 저희가 엄청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내년에 이렇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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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웃기네 아 진짜 웃겨 이러고 아 진짜 웃기네 이러고 언니가 갑자기 엄청 웃을 때는 어? 이게 이게? 약간 이런 느낌? 웃음 포인트가 조금 달라요 네, 뭐 맞아요 웃음 포인트가 조금 달라요 근데 지금은 정말 서로 서로 많이 그게 됐죠 맞아요 네 뭐야 갑자기 까먹었어 할 말을 서로 그렇게 됐죠 적응이 됐죠 응 네 제 개그코드가 궁금하시다고요? 저를 웃겨보세요 어디 한번 웃겨보세요 웃음 장벽 높네 그럴 수도 있어요 제 웃음 장벽이 높은 거일 수도 있어요 아니야 근데 정말 별거 아닌 걸로 언니가 정말 크게 웃은 적이 정말 많아요 저희는 정말 안 웃긴데 약간 약간 달라 아니야 정말 뭐 아니면 도야 아예 안 웃긴 정말 별로 안 웃긴 거 웃는다거나 아니면 정말 웃긴 거에 웃는다거나 아니면 정말 웃긴 거에 웃는다거나 이거 두 개 다 했어도 됐고 쉽지 않네 최윤진 맞아요 쉽지 않네요 어려운 여자에요 저는 어려운 여자에요 도도한 친구 어 규진아 언니들이 규진이 사춘기 오면 안 끼워줄 거 같다고 한 거 봤어? 진짜 안 끼워줄 거 같아? 어 진짜 이런 얘기 했었어요? 저 사춘기 오면 근데 저 사춘기 지났을걸요? 연습생 때 연습생 때 아마 사춘기가 잠깐 있다가 그런 거 같은데 저 이제 없어요 여러분 저 17이에요 고등학생이라고요 이미 중등 때 지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어 이런 거 재밌겠다 진이를 웃겨라 컨텐츠 누가 정해졌어 언젠간 해볼게요 언젠간 저 진짜 진짜 안 웃을 수 있어요 이러고 있어야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진규 사춘기 세게 오면 안 끼워가지고 통으로 저 먼저 할게요 보내고 갈 거 같애서 오늘 생각해보니까 그럴 거 같기도 하고 미안해요 미안해요 언니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었구나 귀여워 근데 요즘에는 언니들 잘 알람 맞춰서 일어나던데 그래서 요즘에는 잘 안 가요 사실 사실 사춘기 심했냐구요? 약간 어 네 약간 부모님한테 많이 이렇게 땡깡 부렸던 거 같애요 음 어떤..언니 어떤 장르의 영화 좋아해요? 여기 댓글에 음 저는 있었어 공포도 좋아하고요 로맨스도 좋아해요 음 저 로..로코 로맨스 코미디 그리고 판타지 좋아하고 공포는 사실 딱히 찾아서 보진 않아요 그냥 잠깐 영화 리뷰 같은 거 너튜브 영상이 뜨는 거 그건 탑권 봤냐고요? 봤어요 저는 안 봤어요 봤어요 최근에 초반은 사실 막 재밌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솔직히 약간 지루하다고 느꼈는데 완전 뒤에 후반부에는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진규가 티어 입고 땀 흘리면 공포지 알차 근데 그렇게 보이긴 하겠다 옷에 빨간 이렇게 묻어있으면 맞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 둘이 손이 제일 짧잖아요 그런 이유 근데 진짜 혜연언니까지 해서 손발 작은 진짜 작은 멤버예요 나를 손 재볼까요? 똑같은 거 같아 손 비슷한 거 같아요 똑같은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이거야? 이렇게 뭐야 언니가 더 커서 여기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좀 크긴 거 같은데 그쵸 약간 언니가 큰 크나? 내가 이쪽이 길어서 나 나 손가락 진짜 짧아요 나 손가락 진짜 짧거든요 비슷비슷한 거 비슷비슷해 근데 쟤 보니까 손 이 가락은 언니가 살짝 더 길어 크기는 비슷한 거 같아 그래서 손가락 길이가 너무 짧아가지고 너무 너무 웅졸하게 보여 이제 I see 커피 했을 때 블라블라 할 때 진솔아 이렇게 해서 따 따! 라고 눌렀단 말이에요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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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유나 선배님처럼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저 진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어요 진짜 진짜 완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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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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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시원하게 보이고 싶어서 호두와 라즈베리의 만남이요? 아니 누구야 되게 신박한 신박한 단어다 호두 호두 호두머리 호두머리는 진짜 처음 들어보네 누가 내 머리 호두머리래 이런 누구야 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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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둠 호두마루 호두 Nicki 누가 지니 머리 안 까맣.. 저 머리 까맣어요 오늘. 여러분. 너무한거 아니에요? 빛 때문에 너무 이렇게 빤딱빤딱거려서 그런가 봐요. 머리 안 까맣으면 제 머리가 이렇게 찰랑찰랑거리네. 오늘 오늘 까맣어요. 제가 잘 들었어요. 아! 초코와 딸기래. 그런데 완전 초코와 딸기다 우리. 그럼요. 초코 초코? 야야야야 맞아요. 딱 봐도 도둑이 좀 윗보송하잖아요. 그래요. 뭐야. 썰말이요? 썰말? 약간 사투리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서울말은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 저 잘한다니까요 여러분. 아니야. 근데 그 서울말은 언니가 아니에요. 언니의 그 언니 말이 아니야. 나 너무 오글거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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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저 해볼게요. 블루베리 스무디. 예전에 언니가 저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블루베리 스무디 이거 어떻게 하냐고. 자기 사투리에서 진짜 말해달라고. 이거 맞냐고. 한때 딱 그런 적이 있어요. 저희가 데뷔하기 전이었나? 근데. 그래서 제 블루베리 스무디 억양을 알려줬던 기억이 있네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예. 저 잘한다니까요 여러분. 너무 느끼해져 사람이. 솔직히 인정. 봐봐. 인정이라고 하시잖아. 진짜? 응. 잔뜩. 근데. 느끼해질 뿐. 하여튼 잘하죠. 그렇죠. 잘하자.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좋아요. 좋아요. 느끼하대. 아니야. 잘. 살짝. 살짝. 짱. 세. 아 누가 자꾸 내 머리에 참. 나 왜 이런 댓글밖에 안 보이지? 진이 머리 참기름 바르는 줄. 이러는 거에요. 나 방금 봤어. 어. 참기름. 참기름. 나 참기름 너무 좋아. 되게 좋아. 아 죄송해요. 제 앞머리가 진짜 맛 타는데 진짜 너무 꼬스러워 꼬스러워 너무 좋아요. 들기름 그때 규진이가 얘기했는데 들기름국수? 들기름 막국수 제가 한때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아 너무 맛있어요. 들기름 막국수. 제가 지금 사과해서 또 먹고 싶다. 여러분 진짜 꼭 해드세요. 이번 여름은 꼭 해드세요. 콩국수랑 들기름 막국수 꼭 해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진규 쌤의 숙제입니다. 올해 꼭 콩국수와 들기름 막국수 먹기. 아 녹두전도 먹고 싶다. 들기름 막국수 하니까. 아 옥수수전도 만들어 먹고 싶어요. 조명이 바로 머리에 비쳐서 그걸 밟고 있어요. 아 축하해서 부른 처음부터 너와 나 한숨씩 불러줄 수 있어요? 자 제 파트 불러드릴게요. 내 파트. 나 이 노래 너무 좋아졌어. 네. 네. 근데 어떤 파트였지? 뭐지? 응. 응. 처음으로서 하나. 처음부터 너와 나 진짜 부르면서 정말. 정말 되게. 되게. 기분 좋아지는. 이런 감정을 계속 느꼈어요. 주가 부르면서. 진짜. 그냥. 개미 막. 행복하거든. 막. 그런 느낌. 우리. 우리 벌써 1시간 됐어요? 진짜? 아니야. 됐는데? 거의? 헐. 와우. 나 시간 빠르다. 나 시간 빠르다. 나 시간 빠르다. 이렇게 앤서랑 수사 듣는 거 너무 좋다니깐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해도 재밌어. ㅎ ㅎ ㅎ ㅎ ㅎ ㅎ 그지나 학교에서 가정통신 분은 엄마 효아애한테 사인 마다? ㅎ ㅎ ㅎ ㅋ ㅎ ㅎ ㅎ ㅎ ㅎ ㅎ ㅎ 진짜 1시간 됐어? 네 거의 나 30분 된 줄 알았는데 이제 사진이 시간이 이렇게 이렇게 훅 지나가지 POPPIN IT POPPIN IT POPPIN IT NOW 갑자기 텐션 꿈꿈은 미치겠지 없는데 BOOM Check out Popcorn은 zero code 빠진 건 없지 Come in 발전을 끼고 스톰 터지는 편성 아직까지는 디저히 기대해 그 모습 벌써 놀라지 마 Come down Come down 따따따따라라 지금 시작해 따따따따따라라 Sorry no way out 기다려봐 잠깐 발전을 더 높여 더 높여 레고 커져라 왓츠 빨라발라발라 왓츠 앤미스 앤미스 아 역시 원조는 다르다 원조는 이거 발성 자체가 다르다 톤부터가 다르다 나는 흉내못네 나는 안돼 역시 피카츄 성대모사 해달라는데요 언니 한번 해볼까요 피카츄 성대모사 피카츄 성대모사 이거 작성 아닌데 이거 유노한테 잘하겠다 아 뭐지 피카피카 이거 아니야? 맞지? 근데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 말은 맞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위해서 그럼 진기부터 와 나 나 흑역사생일 것 같은데 피카피카 피카피카 맞아? 일단 혀가 짧아져야돼 맞아요 진짜 피카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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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볼게요 아 이거 피카피카 어렵네 오 센데 이거? 나 할 수 있다 아찔한데 피카피카 피카피카 오늘 장난 아닌데? 와 나 오늘 대박인데? 와 이거 이거 보기 힘든데 와 이거 드물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드물지 않아요 와 나 절대 못하겠어 와 와 아니야 해야지 누가 정규진 탈락이래 분발할게요 했어 그것도 있잖아 피카피카 맞아요 내가 방금 하려던 게 그거였는지 아우 아우 대박 어저 비타큐 어 이게 비싼네 아니야 아니야 초콘도аюсь 아기애기스러워야 돼 근데 비슷했어 재도전 가자구요? 누구야? 재도전 가자구요? 누구야? 안돼요 할 수 있다고요? 알았어 내 용기 내볼게요 할 수도 있어 근데 너무 부끄러워 아니야 비서야 너 너 이잖아 응 할게요 한다 진짜 오케이 오케이 피가토 뭐? 피가토? 방금 내가 잠깐만 이거 내가 혀와 길이 조절을 잘못했어 그래서 잠깐 잠깐 한번만 더 기회를 줘봐 한 번만 아 진짜 웃겨 피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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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피가 피가토가 뭐예요? 피가토 진짜 탈락 이유 달려갈게요 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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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피가 추 오 마이 갓 앤서 나는 다시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이건 솔직히 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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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내가 놨다 이거 이거 설린 언니 진짜 잘할 것 같아 피가 피가 규진이 우리랑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누구야 규진이 우리랑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피가토 장규진 탈락 이러는데 피가토 장규진 탈락 피가토 장규진 탈락 피가토 장규진 오우 엄청난 걸 보셨어요 지금 귀신아 괜찮아 처치도 치고 나쁘지 않았어 고맙습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셔서 감사해요 분발할게요 진규 분발해 갑자기 팝팝팝 팝팝 팝팝 아 근데 진짜 나 너무 중소했어 맞아 근데 이거 진짜 처음에 저희로 매운 날씨에 애 먹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헷갈렸어요 맞아 진짜 김경이 귀여워요 어제 애들이 김밥천국 가면 규진이는 콩국수 먹는다는데 진짜? 저 진짜 한때 콩국수에 꽂혔었거든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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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국수 국물만 냅다 드링킹했어요 맞아요 나는 뭐 먹지? 아 저 요즘에 저 요즘에 날씨가 덥잖아요 근데 냉면이랑 냉우동 초계국수 이렇게 먹고 싶어요 이상해요 아니 당연한거죠 그렇죠 당연한거죠 진짜 먹고 싶어요 맛있겠다 갑자기 돈까스도 먹고싶네 대박 요즘에 아세요 언니 돈까스 안 먹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저 고치소는 먹어요 고치소는 아세요 여러분 고구마 치즈돈까스 예스 맛있죠 고구마 치즈맛 없을 수가 없어 이렇게 고구마 치즈만 먹어도 맛있는데 고개 돈까스? 고구마 치즈맛 맛있겠다 아니 누구야 자꾸 누가 번개를 맞았대 아닌데 생각보다 안 먹는거 진짜 많다 언니 은근히 되게 편식하는거 많다니까 진짜 편식하는거 많아 누가 냉면이랑 밀면 너 밀면 먹어봤어? 먹어본적 있어요 딱 한번 근데 저는 냉면 저는 밀면 역시 뭔가 냉면 잘못 먹으면 찔려서 목에 걸려서 그렇죠 그렇긴 근데 저는 그 식감이 좋아요 얇은 가닥에 아 맞다 이렇게네 그게 저는 좋아 물떡 물떡 좋아하네요 저 진짜 제가 제가 진짜 한 몇 년 전에 엄마랑 사박위로 단둘이 부산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제 첫 부산여행이었어요 응 그때 진짜 너무너무 좋은 추억이 많아요 진짜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모든 음식이 너무 다 맛있었고 돼지국밥 크 그리고 바다도 바다도 예쁘고 거기 뭐 카페도 맛있었고 진짜 야경도 너무 예쁘고 그치 그치 거기 시장 길거리 시장도 가서 갔었거든요 진짜 너무 재밌었고 너무 예뻤어요 그치 그치 역시 응 진짜 고마워 부득 부득 네 그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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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흠 무슨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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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꾸 놀려 왜요? 내 머리가 밀면 같대 아니 어딜 봐서 밀면이라고 자꾸 놀리는거에요? 아 진짜 앤서 나 머리하는거 진짜 좋아해 근데 나 그걸 알아 내가 근데 알면서도 휘발유 뭔지 알아? 눌리기 진짜 진짜 시간이 왜이렇게 빨리 가지? 그니깐요 진짜네? 그니깐요 우리는 보통 우리 앤서랑 앤믹스랑 같이 소통을 하면은 한시간 후딱이에요 그쵸? 진짜 엄청 밥먹듯이 후딱가요 몇십분? 30분? 이 정도 너무 부족해 나 눈썹 눈썹 들어간거 같았어 잠깐만 됐다 죄송해요 놀랐어 누구야 누가 2시간 가보자고 2시간? 3시간 하자 좋죠 뭐..잠깐만 나..잠깐만 나도 갑자기 아니 갑자기 나도 모르게 좋다고 좋다고 했어 언젠깐 저희 뭐 기록 깨봅시다 진짜 저 지금 계속 나중에 먹방 그 위에 파달래요 헤어져 우리 다음에 떡 먹방 할까? 딱 좋지 쓰셨다 해야죠 우리 해야지 우리 옛날에 그 말 있지 않았어요? 그죠? 꼭 하자 꼭 해야 돼 기대하세요 여러분 아 약간 이제 저 뭔가 처음 브이앱이랑 이렇게 앤서들이랑 소통할 때 솔직히 아직 좀 많이 낯가림이 진짜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무슨 얘기하지 이러면서 조용히 혼자서 약간 진짜 말 안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뭔가 좀 멘서들이랑 엄청 편해진 것 같아요 저 그래서 지금 이제 점점 이같이 변하지 않았나요? 처음보다 근데 진짜 근데 진짜 진짜 아 나 이쪽에 또 눈이 됐다 머리카락 들어갔어 죄송해요 진짜 언니가 친해지면은 정말 가까워지면은 이렇게 밝고 정말 낯가림이 정말 심해요 진짜 심해요 진짜 심해요 낯가림이 굉장히 심해요 엄청 심해요 저 진짜 저도 원래 옛날에 낯가림이 심각하였는데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진짜 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오히려 더 더 극위가 됐어 응 맞아 이제 카메라랑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응 됐다 됐다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알죠 우리 이제 친해졌어 악수 축하드려요 엑소와 지니언니에요 어? 휴대폰이 꺼졌다 왜요? 배터리가 남았어요 어? 진짜? 이걸로 봐야지 진짜? 어 근데 진짜 빠르다 빠르다 저는 더 친해지자 우리 좋아요 지니언니 늘 편하게 돼도 돼 앤서는 언제나 너 편이야 어? 어? 아 진짜? 아 진짜 스윗 스윗 앤서 스윗 앤서 스윗 앤서 스윗 앤서 저는 씻고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내일을 위해 잘 준비를 합니다 딱 잠이 온다 잠이 옵니다 레드 선 레드 선 푸 잔다 레드 선 그래서 이거 못해요 어떡해 이거 못해요 진짜 제가 좀 못해 어? 지소를 진짜 잘하는데 저 못하는 게 네 앤서는 지금 졸려요 눈이 감긴다 네 눈이 감깁니다 눈이 감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또 화요일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오늘 이제 첫 이번 주에 첫 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더 화이팅 화이팅 하시고 잠 많이 푹 주무셨으면 좋겠고 힘든 일 많이 없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밥 잘 챙겨 먹었으면 좋겠어요 앤믹스는 우리 앤서들이 그러길 원해 그러니까 이제 내일을 위해 내일 다시 활기차게 다시 하루를 시작하시려면 이제 슬슬 잠자리를 준비하러 손나라 네 손나라에 가셔야 됩니다 아 잠깐만 헷갈려 누가 또 울 아 진짜 눈 화요일이래 오늘 오늘 화요일이야? 응응 오늘 화요일 네? 네? 오늘 화요일이야? 네? 잠깐만 다시 봐봐 잠깐만 넌 너무 당황해서 개요리 소리 나 오늘 화요일이야? 잠깐만 오늘 화요일이야? 어이 엔소 쏘리 아 잠깐만 쏘리 엔소 미안해요 아니 얼마나 얼마나 나를 놀렸으면 내가 오늘 화요일이라고 나 머리하는 줄 알았어 엔소가 미안해요 여러분 미안해 잠깐만 첫 첫 내가 이렇게 말한 건데 내가 내가 먼저 말했어 화요일이라고 화요일 화요일 내일이 화요일이라고 내가 먼저 저도 했어 그치만 내가 화요일이라는 걸 보고 깜빡 속아버렸는데 왜 또 머리를 해 라고 할 뻔했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도 이제 수요일 여러분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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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제 활기차게 준비하셔야죠 그쵸?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잠이 듭니다 레드 선 레드 선 조응 일찍 주무시고 개운하게 일어나세요 음 저희도 곧 자러 갈 거예요 잘 가요 안녕 안녕 아무튼 왜 왜 왜 진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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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야식은 저희가 추천해드렸어요 곱창 아니면 족발 막국수 아니면은 콩국수를 먹으면 맛있겠다 전이랑 감자전 감자전도 맛있겠고 노트전도 먹고 싶고 메무전도 맛있겠고 김치전도 맛있겠고 김치전도 맛있겠고 파전도 맛있겠고 전 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잘 자요 여러분 여러분 잘 자요 잘 자요 이제 진짜 가야 돼 어차피 우리 자주 킬 거니까 부위에 이건 좀 수시로 올게요 응 잘 자 앤서 잘 자요 이제 저희 진짜 갈게요 푹 자고 네 내일 깨어나게 일어나시고 안녕 이번 주도 화이팅 화이팅 햇믹스 꿈꿔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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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진주 진진주 바이바이 규진이 이제 간다 안녕 잘 자요 잘 자요 바이바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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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